자 미니 단어 내용 자 시작 어 take tell talk to tell tell talk to tell late 응 발음 너도 스피킹 꼭 내 네 스피킹 스피킹 스피킹이 뭔지 몰라요 혹시 아 그 그 그 녹음하는거요 네 read read e e나 l나 여기서 e 됐습니다 read rea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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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small a l l이 뭐 된다고 그랬어요 o u o u small small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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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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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고 cute하고 같은 시인데 무슨 시야 스마트 cute 둘 다 스마트폰 cute girl 스마트큐 같은 시인데 어떤 시 어떤 시죠 뭐 볼거 모르겠습니까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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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귀여운 강아지 마인드 마인드는 이름씨로는 이런 뜻이고요 하다씨로는 생뚱맞게 이런 뜻이래요 문장 속의 마인드가 둘 중에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싫어하다, 꺼려하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읽기 과정에서 해야 될 게 구겨주고 꺼려하다라고 기억하는데.. 아닌가? 희 recon 안녕 People People Become 떤 빈 새얽 become lie lie도 눕다란 뜻과 거짓말하다란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눕다란 뜻으로 쓰이는지 거짓말하다란 뜻으로 쓰이는지 구분해봐야 됩니다 lie smile 얘도 마찬가지야 하다씨 또는 이름씨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people's opostrophe s 점찍고 s people's 위에 점찍는 걸 보고 opostrophe라고 해요 live 립 립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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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트릿 스트릿 스피킹 안하니까 저러지 오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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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꼭 해라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시험 퍼펙트 오 네 최초 아니야? 땡 약간 여러분도 ำ